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장 조성부입니다. 베트남 국영뉴스통신사인 VNA의 창사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VNA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영뉴스통신사로서 창사 이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응웬 드억 러이 사장님의 지도 아래 지난 10년간 VNA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디지털 뉴미디어 시장을 선도하는 등 관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연합뉴스와 VNA 두 회사는 양국을 대표하는 뉴스통신사로서 오랜 기간 매우 밀접한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양사의 최고 경영진 및 직원 교류를 시행해왔고 콘텐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 VNA가 하노이에서 개최한 아테 뉴스통신사기구 이사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 VNA가 기울인 각고의 노력과 역량 그리고 발전상을 지켜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하나를 대표하는 의장사로서 이사사인 VNA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경륜을 바탕으로 연합뉴스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 응웬드워크 러이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는 VNA를 오래된 소중한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할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4월 하노이에 동남아시아 총국을 개설했고 양사가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VNA의 창사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글로벌 뉴스 통신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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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